밥을 잘 먹고 또 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밥을 입에 집어 넣는데도 잘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히 이 음식이 입에서 들어가 위장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항문으로 빠져나가도록 입력이 되어 있는데 위장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또 어떻게 힘들게 삼켰더니 또 위장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런 질병도 있습니다 역류하는 거죠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13년도에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 4천만 국민 중에서 352만 명이 역류성 식도염으로 병원을 가서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아직 안 간 사람들도 있겠죠 362만, 386만, 416만, 427만 해마다 한국인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거의 10명 중에 1명 내지 2명은 이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이 질병을 가지고 있어 보면 보통 힘든 게 또 아니에요 치료는 잘 안 됩니다 병원을 가도 점점점 나빠지다가 결국은 식도암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역류성 식도염 이렇게 하면 치료된다라는 제목으로 많은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이 여기에서 쉽게 치료되는 것을 많이 봤는데 과연 이 질병이 어떤 병인지 알면 조금 두려움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대처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여기 논문을 하나 보니까 2020년 바로 얼마 전 12월 달에 인터내셔널 저널 몰레큘러 사이언스 이즈 이 저널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이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할 때 오토파지 디톡스를 잘못 활용하면 더 악화가 되지만 잘 활용하면 식도암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위장이라고 하는 것은 밥통이죠 밥통이기 때문에 밥을 먹었을 때만 문이 열어지는데 이 밥통에는 문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들어가는 출입문이고 하나는 무슨 문이 있을까요? 나가는 출구문이 있어요 그래서 입에서 꿀꺽 삼키면 이 식도를 따라서 이제 위장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문 이름을 분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 분문은 음식이 들어갈 때만 열어지고 나머지 시간에는 안 열어지도록 기가 막힌 근육으로, 과략근육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위장으로 들어갔는데 시비지장으로 구멍이 뚫려 있으면 질질질 새겠죠? 그래서 이 위장과 시비지장이 만나는 곳에 또 문이 하나 붙어 있는데 이것을 유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열어지면 아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거예요 이 문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특별히 음식이 들어갈 때만 열어져야 될 분문이 음식이 들어가지 않는데도 자꾸 열어지면 어떻게 돼요? 특별히 위장에는 어떤 단백질이라 할지라도 다 녹여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강산성 바로 염산이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위장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소화시킨다고 나온 위산이 그 밥통도 녹여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얼마든지 단백질인가 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위장 점막 세포는 두툼하고 아주 잘 만들어져서 그 강력한 위산이 분비되는데도 상하지 않도록 특별한 재료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위산이 분문이 열어지면서 끄욱 하고 올라오면 그 맛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무슨 물 올라온다고 그래요? 신물 그게 위산 맛이에요 그게 산 그런데 이 식도의 점막은 아주 약하기 때문에 그 위산이 신물로 끄욱 올라오면 그냥 맛만 쉬고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식도 점막이 그냥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 질병은 두 가지 단어가 붙어 있는데 역류성 무슨 뜻이에요? 음식은 입에서 위장으로 시비지장으로 항문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냥 무거우니까 내려가겠지 그게 아니에요 떡을 먹고 촬영을 해보니까 떡을 먹고 물그나무를 섰어요 그런데도 이 떡은 위로 위장 쪽을 향해서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위장에서 입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게 역류죠 그래서 역류성 위산이 이 위장에서 식도를 거쳐 입으로 거꾸로 기어 올라가는 현상이 있다는 얘기고 그랬더니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위산이 식도를 태워버리면서 염증이 생긴 증상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해졌을 때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내시경을 딱 꽂아보면 금방 나오죠 그래서 내시경 검사를 해보면 자기는 여기가 답답하다 그러고 여기 뭔가 하나 들어있는 것 같다 그러고 불붙은 것 같다고 하고 분명히 증상은 역류성 식도염 증상인데 내시경을 딱 넣고 보니까 멀쩡해 이렇게 파인데도 없고 모톨루톨 나온 것도 없고 이것을 밀안성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그래요 아직 보기에는 멀쩡한데 자기는 죽겠어 그래서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70% 내지 80%가 밀안성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아직 멀쩡해 그런데도 자기는 벌써 죽겠어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신경성이라고 넣는 거예요 신경성 이제 식도염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신경에 의해서 신경성으로 인해서 오는 이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참으로 많은 민족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시경으로 보니까 진짜 염증도 있고 그냥 뭐 아주 형편없어 그런 것을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그러는데 한 20% 내지 30% 정도는 이런 식도염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좀 살펴보면 아 이게 이런 질병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과연 치료를 해야지? 남의 다리 긁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치료한다고 먹어도 치료가 잘 안 되는 치료를 죽을 때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역류성 식도염이 도대체 무슨 질병인지를 알고 지금까지 치료를 해도 치료가 안 되는 그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증상은 이게 무슨 질병인지 알면 그냥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 위장에 있어야 될 위산 강한 산이 식도로 치고 올라온 거죠 그래서 여기 식도 점막에 그 강한 산성이 접촉이 되면 화학적으로 화상을 입어요 타버리는 것입니다 가끔 애인이 마음을 바꿔 먹었다고 염산을 병으로 가지고 와서 그 옛날 애인 얼굴에다 딱 구웠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죠 염산 테러 그 염산은 여기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한 방울이나 튀었다 그럼 타버려요 그러니까 식도 점막이 딱 위산이 올라왔을 때 타니까 어떤 느낌이 오겠어요? 쓰리겠죠? 여기가 쓰려요 그래서 심장이 아팠을 때 나타나는 부위하고 비슷해서 심장병과 이 역류성 식도염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잘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쓰리다 못해 좀 따가울 수도 있겠죠 특별히 너무 뜨거운 차를 마실 때 뭘 하나 딱 입에 집어넣었는데 너무 뜨거워 그럼 외국 사람들은 뱉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꿀꺽 삼켜 그때 여기가 타버리는 거예요 60도 이상 되면 탑니다 점막 세포가 얼마나 예민한 세포인지 몰라요 또 일단 이게 한 번 위산이 올라와서 상처를 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얘가 암울기 전에 어떻게 음식과 함께 들어온 세균이 거기 가서 달라붙을 수도 있겠죠 그럼 2차 감염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염증이 거기 자리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뭔가 염증 고름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뭐 하나 걸려 있는 것 같아 그냥 꿀꺽 삼키면 내려가야 되는데 뭔가 이물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뭐가 하나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염증이니까 그게 고름이니까 가래가 또 나오겠죠 가래가 자꾸 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증상이 올 수 있다 이거예요 또 그 염증이 한 번 생겼는데 위산이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그 위에 또 위산이 한 번 더 왔어 그러면 화상이 또 나는데 더 깊어지겠죠 화상이 난데 또 나니까 이제는 좀 쓰린 정도가 아니라 무슨 느낌이라고 표현할 만해요 불 타는 것 같아 여기 가슴이 막 불이 타는 것 같은 느낌까지 올 수 있고 그리고 이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은 hot burn 이 가슴에 불이 타는 것 같은 증상 듣기만 해도 쉽지는 않겠죠 잘 낫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병이 평생 가지고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계속 위산이 역류가 되면 염증이 깊어지고 상처가 이제 덧이 날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이제 가끔 한 번이 아니고 계속 통증이 느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위산이나 위산 증가로 인해서 여기 과략근 쪽에서만 살짝 타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나오다 보면 올라오겠죠 여기 목까지 치고 올라와 입에까지 신물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목젖이 있죠 그것도 타 후두가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 목소리를 만드는 목젖이 타니까 어떻게 돼? 쉰목소리가 나요 그래서 병원에서 쉰목소리 나느냐고 꼭 암 진단하러 가면 물어봐요 그게 계속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암이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래가 낀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들이 생길 수 있고 또 이제 위산이 나오면서 그 식도가 자꾸 아프고 쓰라리고 그러니까 그 식도에 연결된 이 교감신경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니까 그 교감신경이 식도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심장도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럼 교감신경이 깨어있을 때는 심장이 확 확 확 확 박동을 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심장이 빨리 뛰어 특별히 밤에 빨리 뛰는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공황장애가 여기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심장이 막 너무 뛰면서 공황장애 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잠을 잘 수가 없겠죠 그 상황에서 잠을 잘 못 자 밤을 꽈박 새 낮에는 그럭저럭 걸어 다니니까 이게 위로 치고 올라오는 힘이 약한데 밤에는 또 눕지 않습니까 그럼 거꾸로 막 더 많이 나와 그래서 밤새 눕지 못하고 그냥 앉아서 지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웠다 하면 금방 더 쓰라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산이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거꾸로 치고 올라오는데 어디까지 치고 올라왔느냐에 따라서 이런저런 증상들이 나타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높이 저 혓바닥까지 신물이 올라왔다 그러면 그 강한 산이 여기 혓바닥에까지 영향을 주겠죠 설태가 생겨요 그냥 누르스름 하든지 하얀 하든지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껴있는 겁니다 밥맛도 없어요 까칠까칠하고 그리고 이게 조금 상하게 했으니까 입냄새가 나요 양치질 해도 입냄새가 나요 그리고 이빨까지 좀 상처를 주면서 충치가 생길 수도 있고 잇몸을 또 상처 줘서 염증 생기게 하면 잇몸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맛을 잘못 느낄 수도 있겠죠 미각 장애가 올 수 있어요 또 이제 여기 목젖 있는데 후두까지 쳤다 거기서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쉰목소리 염증이 생겼으니까 거기 뭐 하나 걸려있는 것 같은 느낌 한 방에서는 매해끼라고 하는 질병이 있어요 매실, 씨앗 하나가 여기 꼭 걸린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하는데 안 나와 계속 붙어 있어 그게 역류성 식도 염 때문에 올 수도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기가 약하면서 여기에 뭔가 어떤 담이 붙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후, 후두 쪽에 염증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정도 여기 밥이 들어가는 식도에서 지나가다가 위장으로 들어가는 길도 있고 또 허파로 들어가는 길도 있죠 그 교차로를 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숨 쉴 때, 밥 먹을 때 이 문을 막 바꿔서 닫아주고 열어줘야 되는데 여기가 문제가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성 기침이 생길 수 있어요 기관지 천식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게 허파까지 내려가면 폐렴까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슴 정도에서 염증이 생기면 가슴이 화끈거리고 또 가슴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바로 과리학군 윗부분에서 염증이 생기면 식도가 이제 좁아져서 잘 삼키기가 어려워요 자꾸 걸리는 겁니다 먹어도 쑥 내려가지 못하고 여기에 자꾸 걸리는 증상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의사들이 설명하는 얘기고 의학을 공부하지 않은 환자들이 이 속에서 이런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때는 어디가 아프다고 표현하는 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할머니들 언어로 뭐라고 주로 의사들이 의사들한테 와서 표현을 하는가 하면 뭔가 울컥하고 이 속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 거 뭐가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잠자는 중에 아주 조금 역류되는 것을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은은하게 자꾸 넘어와서 목소리가 어느 날부터 허스키 목소리가 나옵니다 쉰 목소리가 납니다 라는 소리를 하기도 하고 항상 속이 쓰리고 가슴이 답답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트름을 자주 해요 트름 할 때마다 뭐가 올라와요? 신물이 올라와 신물이 자꾸 올라오고 자꾸 끙끙 트름이 올라온다고 표현을 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돼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또 기침이 그냥 살살하는 마른 기침 잔기침 여기 벌써 친 거예요 이 위산이 그렇게 하면서 쉰 목소리가 나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헛기침을 잘하고 만성기침 가래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뭐 이런 표현들을 쓴다는 거예요 쉰 목소리가 나기도 하고 좀 끌끌한 그런 목소리가 나기도 하고 목에 무언가 달라붙은 것 같은 이물감이 느껴집니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흉통 가슴이 불타는 것 같아요 또 기관지 천식처럼 헉헉대면서 기침을 하기도 하고 침을 자주 삼키거나 또 오랫동안 여기 속에 염증을 갖고 살아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항상 구내, 입 안에 입이 자꾸 헐어요 그것도 위산이 헐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입이 자꾸 자주 헐어 그리고 이 영유하는 그 위산 때문에 입이 언제나 좀 쓴 것 같다 입이 쓰다고 해요 입이 써 그리고 뭔가 좀 입에 뭔가 남아있는 것 같아 양치질을 해도 깔끔하지 않고 양치질을 해도 뭔가 좀 찝찝하고 그리고 입냄새가 많이 납니다 여기 양치질 안에서 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냄새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영유성 식도염을 가지고 있는데 병원을 가도 그때 잠깐 증상 좋아지는 정도로 뭐 도와주는 것이지 잘 안 나서요 계속 가지고 있어 10년 전에 그렇다 그러면 10년 만에 친구 만났어도 똑같아 거의 이게 질병이 그래요 그러면 좀 불편해도 그냥 평생 이렇게 가는 거냐 마지막에는 식도암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 영유성 식도염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제 식도에 염증이 생기고 그게 또 한 번도 염증이 생기고 깊어지면 식도 괴양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은 계속 상처를 주면 마지막에는 얘가 견디다 못해 암세포로 삐그덕하고 돌연변이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손등도 계속 긁고 또 긁고 또 긁으면 피부암이 생깁니다 어디라도 그래요 담배 연기가 허파파리를 자꾸 자극을 주고 자극을 주고 자극을 주면 결국은 얘가 견디지 못하고 폐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도 괴양이 생기고 식도 음식이 지나가는 길이 협착이 되고 그러면서 바렛 식도가 돼요 바렛 좀 이따 제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바렛 식도가 뭔지 결국은 마지막에 식도에 암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식도가 계속 이렇게 역류되는 위산으로 공격을 받으면 그 부들부들한 점막 세포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들부들한 손바닥도 계속 누가 두들기면 부둔살이 잡히죠 마찬가지로 식도 안에 부둔살이 잡히면서 식도가 좁아지는 증상이 찾아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는 바렛 식도라고 하는 식도로 변해버려요 특별히 이 바렛 식도가 생기면 그중에 한 22% 정도는 결국은 암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바렛 식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면 여기 위장이 있고 식도하고 연결된 부분에 딱 막아주는 과략 근육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게 약해지고 이완되면서 위산이 자꾸 역류가 되면 그 강한 산성으로 이 식도 점막 세포가 망가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식도 점막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나 태워서 죽이세요 그러겠어요 그 정도 강한 위산이 내려와도 안 죽으려고 뭔가 노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식도의 부들부들한 점막 세포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식도 점막 세포가 위장 점막 세포 비슷한 걸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식도가 해야 될 일 따로 있고 위장이 해야 될 일 따로 있는데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여기 위장에 붙어있는 그 분문에서부터 점점점 이렇게 빠른 식도가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위장 상피화가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위장에 있는 젤 껍데기 피부 그 위장 상피하고 비슷한 게 식도 상피에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상피 화생이라고 부르는데 거꾸로 위장 상피 점막 세포하고 저쪽 소장 점막 세포하고는 같아요 틀려요 하는 일이 틀려요 그런데 위장을 또 잘못 관리하면 소장에 있는 피부 비슷하게 위장 피부가 바뀌어요 그럼 위장 상피 화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내버려 두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암으로 가요 암 전 단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식도에 이런 빠렛 식도가 한 3cm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러면 이게 없는 사람들보다도 식도 암이 생길 가능성이 30배 내지 40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 식도 암이 아닌 환자들도 이게 1, 2년 진행되는 게 아니죠 오래 또한 진행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약을 먹으면서 별의별 치료를 다 하지만 이 자체를 치료하는 방법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느냐 오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병원을 가면 주로 어떤 약을 주는가 하면 여러 가지를 주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강한 위산이 치고 올라와서 이렇게 상처를 낸 거다 그래서 위산이 나오지 않도록 억제해 주는 약을 주는 아니면 H2 차단제 바로 이 위장에서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띵동 하고 H2 수용체 초인종을 눌러요 그러면 위산이 막 더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수용체를 차단시켜주는 약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히스타민이 덜 나오고 히스타민이 덜 나오니까 위산이 적게 나오면 겨우 올라와도 식도가 안 상할 거 아니냐 아주 저 끝부분에 있는 증상만 눌러주는 약인 거예요 전부다 아니면 재산제 많이 먹잖아요 이 위장에 있는 산을 그냥 없애주는 거 그러냐 아니면 위장관 운동촉진제 위장의 음식이 들어가서 빨리빨리 주물주물하고 그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보내면 되는데 이게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위장이 잘 안 움직여요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썩어가지고 가스가 차면서 압력이 높아지니까 저 위에 분문이 열어지면서 치고 올라오더라 이거예요 이 위산이 그래서 위장이 좀 움직이는 약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항불안제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스트레스 때문에 온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70, 80%가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신경적인 약을 먹었다면 굉장히 효과가 빨라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스트레스를 빨리 풀어야 돼요 신경성이 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다 봐도 그냥 증상만 조금 제거해 주는 것이지 치료가 안 돼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에게 거의 대부분 위산을 낮춰주는 약이지 않습니까 먹으면 그 순간은 편안해요 그런데 위산이 높아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거의 모든 약이 위산을 낮춰주는 약인데 위산은 위산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죠 음식을 분해시키고 소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속쓰리다고 무조건 낮춰주는 약만 집중적으로 이것저것 다 막 바꿔가면서 주고 있으니 위산이 낮아지면서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안 되니까 썩어 그리고 겨우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고 불편해 그래서 결국은 조금만 이거 먹으면서 어떻게 좋아졌다 그러면 이 약을 끊겠죠 그러면 무조건 재발이 되는 거예요 위산을 눌러줬다가 약을 끊으니까 다시 위산이 나오면서 다시 치고 올라오고 이 식도에 염증이 생기는 이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는 지금 거의 모든 약을 다 살펴봐도 이 위산 중화제나 위산 억제제나 이런 계통의 다 약인데 그 약을 먹으면 우선은 편안해지지만 이 위산이 적어지면서 이제는 틀림없이 무슨 상태가 돼요? 소화가 잘 안 돼 소화가 안 되면서 잘 체하는 증상이 나타나고 그 먹은 음식이 빨리 내려가지 않고 위장에 오래 있으니까 썩어가지고 게스가 차고 폭압이 높아지면 다시 위산이 올라오면서 또 재발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을 먹어가지고 이게 좀 괜찮다 싶은 사람들 이제 약을 끊는데 거의 60%가 1년 안에 재발이 된다고 하는 게 현재 통계입니다 그러니 평생 가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증상 제거하려고 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이 병이 왜 왔는지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제거하면 탑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초에 대는 대증요법이 아니고 암이든지 원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원인을 제거해 주는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은 뭐냐 첫 번째 식도에 붙어 있는 이 과략근육이 강하게 잡아주면 괜찮았을 텐데 얘가 딱 조이는 힘이 감소됐을 때 역류성 식도염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알았으니까 이 식도 과략근육의 조이는 힘을 감소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걸 제거해 주면 될 것 아니겠어요 이건 안 고치고 재산제만 먹는 거예요 그게 뭘까 음식 중에서는 지방 기름기가 많이 있는 음식 또 커피 차 콜라 레몬처럼 특별히 과일 주스지만 굉장히 신 것 있죠 그거 먹으면 금방 아마 불편할 거예요 그런 과일 주스 이런 걸 먹으면 이 과략근육이 조이는 힘이 확실히 약해져요 치료제는 이거 안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약물은 어디를 치료해 줄지는 모르지만 이 과략근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 주는 약이 있어요 그게 뭔가면 항콜린성 계통의 약물들 또 칼슘 채널 차단제 약물들 또 베타 작용제 알파 차단제 또 어떤 아편 계통의 약물들 비아그라 이런 것들을 계속 먹는 약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과략근육이 약해지면서 결국은 역류성 식도염이 오니까 이걸 그냥 누가 준다고 계속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흡연이나 음주를 해도 이 근육이 약해지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위장의 용적을 많아지게 해주면 위장이 빵빵해지면 위의 문이 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습관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맛있는 거 한 번 만나면 여기 느낌이 목구멍까지 찬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까지 먹어 뷔페 식당 같은 거 가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큼 묶여져 있는 것도 꽉 참여하는 열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식이 가장 해로워요 무슨 일 있어도 과식을 하면 안 돼 아무리 맛있는 것이 나와도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또 위에 밑에 문 유문이 어떤 다른 문제로 막힌 사람들이 있죠 내려가지 못하니까 먹는 대로 자꾸 쌓이면서 위에 용적이 커지니까 위에 있는 식도 문이 열어지면서 이 위산이 역류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위가 마비가 됐어 안 움직여 위가 멈춰 있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이게 잘 안 움직여 그러면 이게 들어간 음식이 자꾸 쌓이니까 이 위장 주머니가 용적이 커지고 결국은 위압이 높아지면서 또 과략근육이 열어지고 영유성 식도염이 온다는 거예요 또 위장 자체에 뭐가 많아지지 않아도 위가 밖에서 눌려도 위에 있는 구멍이 열어지기가 쉽겠죠 복압이 높아지면 그래요 그래서 복부 비만이 있으면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지방, 지방이 누르는 거예요 위장을 누르니까 여기 위에 있는 분문이 열어지고 위산이 올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을 빼야 돼요 복부 지방이 있는 사람, 영유성 식도염을 같이 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그냥 옷을 너무 꽉 끼는 옷 입는 사람들이 있죠 혁디를 그냥 꽉 그러면 그게 눌려가지고 결국은 이 복압 때문에 이 위장의 분문이 열어지게 되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기본 원리를 알면 고칠 게 굉장히 많죠 이 모든 게 모아지면 저절로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가지고 치료되는 건 아니지만 또 복수가 찼을 때는 어떻게 될까 해 앞에 이렇게 물이 한 마리 들어있으니까 공간은 똑같은데 위장이 눌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증상들이 일부분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가 또 차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고 또 이 위에 있는 내용물이 식도에 가까워지도록 자세를 취하면 그쪽으로 더 넘어오기가 쉽겠죠 그게 무슨 얘기일까 이렇게 서 있을 때보다도 누워 있으면 이 물이 위산이 저 아래쪽에 위장이 아래쪽에 있는 게 아니라 식도 쪽으로 출렁거리고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올라오기가 쉽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구부리면 또 넘어오기가 더 쉽겠죠 자세가 그리고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식도 자체가 옆으로 꽈리처럼 이렇게 삐져나오는 게 있어요 바로 식도 열공 탈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얼마나 견디다 못했으면 이게 삐져나올 정도 됐겠어요 그러면 또 이 역류성 식도염이 더 나빠질 거예요 또 위산이 과다 분비가 돼도 이게 위장으로 결국은 올라오게 돼 있죠 과략근육을 녹이면서 과략근육이 약해지니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 대부분 보면 위산과다증이 많아요 그리고 또 위산이 너무 적게 분비가 돼도 반대로 소화가 안 되고 위장에 남아있던 그 음식들이 부패가 되고 가스가 차고 그러면서 이 과략근육을 또 열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고 식도 연동운동이 약해도 식도가 마비가 됐다거나 그럼 이게 제대로 내려가지 못하면서 거꾸로 역류가 될 것이고 또 식도 내 위산을 중화시켜주는 침이 감소하는 경우 입이 자꾸 말라요 그러면 침을 삼킬 게 없겠죠 그러면 불은 젖은 소나무에 잘 붙어요 마른 소나무에 잘 붙어요 침이 충분히 나오는 사람은 위점막이 촉촉할 거예요 위산이 좀 올라와도 좀 견딜 수 있는데 벌써 입이 바짝바짝 말라 있어 언제나 그럼 식도도 말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위산 들으면 그냥 태우겠죠 이게 서로 앞뒤 관계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또 식도의 점막이 방어 능력이 떨어졌을 때 왜 그런가 쇼그렌 증후군 내 몸의 면역세포가 나쁜 놈만 공격을 해야 되는데 분별력이 떨어져서 자기 몸을 공격하는 것인데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이름만 다양하게 붙어요 쇼그렌 증후군은 여기 입에서부터 음식이 들어가서 저 항문으로 나올 때까지 그 모든 부분을 공격을 할 때 입암도 헐겠죠 식도도 헐겠죠 위장도 헐겠죠 장도 헐겠죠 똑같은 자가 면역 갭동 질병이지만 위치가 이 부분일 때에 특별히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몸에 면역세포가 공격을 해서 이 식도 점막이 벌써 다 망가져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영유성 식도염이 더 겹치기로 악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도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다른 거 아무 문제가 없어도 여기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되면서 신경성, 영유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직업적으로 누가 많이 생기는가 그냥 속 많이 끓이고 썩이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오고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한테도 많아요 이게 밤샘 작업을 하는 사람들 밤새 컴퓨터하고 밤새 무슨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만화 그리고 뭐 하고 프로그램 만든다고 그러고 잠은 언제 잘까요? 한 6시까지 일하고 이제 6시부터 한 11시, 12시까지 자겠죠 그런데 우리 몸은 아침 7시가 되면 밥이 들어올 줄 알고 위산이 나와요 그런데 밥이 하나도 없네 위장에 그러면 이 위산이 밥이 들어왔을 땐 그럭저럭 중화가 되는데 그냥 진국 위산이 겨우 올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업적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확실히 영유성, 식도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자세하게 증상과 그리고 원인을 반복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치료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원인을 고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배운 것을 종합적으로 고치면 이게 이론이 아니고 오랫동안 영유성, 식도염으로 고생을 하던 사람들이 놀랍게 한 달, 두 달 안에 치료되는 걸 여기서 많이 봐요 요약을 해보면 일단 정상 체중보다 좀 많이 나가서 아래 배가 좀 나왔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이것부터 빼야 돼 그래서 비만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백퇴대는 오면은 그냥 무조건 다 통합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질병을 가졌던지 간에 여기 빠진 것만큼 누르는 힘이 빠지면서 그만큼 위산은 덜 올라와요 특별히 마른 비만이 더 위험합니다 말랐는데 여기 지방만 정상보다 더 많아 이건 무조건 빼야 돼요 자, 또 금연 이 담배를 피우면 식도의 과략근육이 축 처져요 담배를 끊으면 좋겠고 금주, 술을 먹으면 근육이 막 이렇게 탄력이 있고 막 그렇습니까? 축 처집니까? 흐느적거리잖아요 모든 근육이 이완이 돼요 그래서 술 먹은 날은 더 많이 넘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끊고 또 밥을 먹고 나서 아무리 엄격하게 대충 얘기한다고 해도 세 시간 이전에 자면 안 됩니다 밥을 먹고 우리는 다섯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교과서에는 세 시간이라고 그래요 왜? 적어도 위장에서 위산이 하는 일은 두세 시간 걸리니까 그 안에 잠을 자면은 그냥 일하다 말고 잠을 자니까 그 위산이 위로 겨울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안 된다 적어도 세 시간 안전하게는 다섯 시간은 지난 다음에 잠을 자야 된다 특별히 잠잘 때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은 어느 쪽으로 자는 게 조금 더 나을까요? 이 왼쪽이 바닥으로 가게 자면은 조금 나아요 왜? 위장이 왼쪽으로 치우쳤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오른쪽을 땅에 대면은 이 위장이 위로 가고 식도로 부어지게끔 위치가 되니까 불편해요 그런 걸 좀 알면은 실험해 보세요 틀림없이 관계가 있습니다 또 취침 시에 너무 심하면은 조금 상체를 높이 이렇게 앉으면 확실히 괜찮죠 낮으면 이게 거꾸로 또 역류가 돼요 보갑을 높이는 옷은 피하고 좀 아래에는 너무 막 꽉 조이는 건 말고 좀 여유 있게 입어주는 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식을 피해야 돼요 과식을 하면 그날따라 틀림없이 더 힘들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보니까 이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100번 씹는 거예요 다른 책에는 기껏이 한 30번 씹으라고 그러는데 100번 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위장의 위에 있는 문이 무슨 문이라고 그랬어요? 분문 밑에 있는 문이 무슨 문이에요? 유문 위장에서 12지장으로 내려가는 그 유문은 위장의 음식이 들어오면은 완전히 유미 즙이 될 때까지는 안 열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즙이 돼야만 축이 돼야만 열어줘요 그런데 다섯 번 씹고 삼키는 사람은 밥풀 떼기가 재수 없는 놈을 한 반토막 날 거고 그냥 밥풀 떼기가 통째로 들어오는 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있어 그런데 이 유문은 그런 거 사정 안 봐줘 그럼 네 사정이고 하여튼 죽이 되기 전에는 난 안 열어준다 여기서 몇 번 이빨로 씹었으면 그냥 죽이 됐을 텐데 이게 밥풀 떼기 하나가 왔으니 이제 위장이 이걸 다 녹여야 되겠죠? 죽이 되게 하려면 그런데 위장에서 얘를 녹일 수 있는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위산밖에 없어 그러니까 백 번 씹어서 죽이 되게 삼킨 사람에 비해서 빨리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위산이 계속 많이 쏟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쏟아져도 이 밥풀 떼기는 주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잘 안 녹아요 위산은 단백질을 녹이는 것이지 탄수화물을 녹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밥풀 떼기가 녹기 전에 단백질로 만들어진 위 벽이 먼저 녹아 위염, 위계향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력한 산이 그 과략근육을 녹여서 얘가 힘이 없으니까 벌어져 그래서 한국인들에게는 다른 외국인은 고기 먹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빨리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유성 식도염이 와요 제가 막 계속 물어보면 영유성 식도염 가진 사람들의 거의 공통점이 8, 90%는 빨리 먹습니까? 예, 빨리 먹었죠 밥을 또 일정하게 먹질 않아요 한때 건너뛰고 그거 찾아 먹는데 그 다음에 두 그릇 먹고 이게 최악의 습관이에요 그러면 위장병에다가 영유성 식도염이 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 와서 밥 먹는 시간 일정하게 하고 그냥 100번을 딱 씹으면 이게 다 죽이 돼서 위장에 들어가니까 아무리 위장이 문제가 있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위에 문까지 열고 이 난리를 안 쳐도 돼요 그래서 100번 씹는 것을 꼭 해 주시고 그리고 오토파지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런가? 여기 손등이 염증이 생겼어요 일주일이면 자가치료가 됩니다 우리 몸 어디고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겹쳤다 펼쳤다 하는 데에 염증이 생기면 이게 잘 안 나서요 왜 그럴까요? 똑같이 재생을 시키는데 낫을만하면 터뜨리고 안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낫을만하면 터뜨리고 이게 잘 안 나서요 그런데 위장염과 식도염이 왜 한 번 생기면 대부분 평생 가느냐? 얘도 똑같은 점막 세포고 똑같이 재생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안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식도염이나 위장염이 이제 막 자가치료력으로 딱 치료를 해 줬는데 하루에 세 번씩 음식이 들어와서 치료될 만하면 훑어버리고 치료될 만하면 훑어버리고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백투에덴에 와서 왜 낫는가 하고 제가 지켜보니까 난생 처음으로 일주일 20일 밥을 안 먹어 그냥 안 먹으면 너무 힘든데 이미 소화가 다 된 걸로 영양분은 밥을 먹을 때보다도 더 많은 종류의 영양제를 먹으면서 이 오토파지 디톡스를 해요 그러면 전체적인 칼로리는 부족하니까 예를 들어서 2000kcal를 쓰는데 한 900kcal 정도만 먹으니까 나머지 1100kcal를 내 몸 어디선가 뜯어가지고라도 태워야 안 죽고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딱 보니까 여기 식도에 뭐가 붙어 있어요? 염증이 붙어 있네 1번으로 뜯어 태울 것 아니겠습니까? 위장에 염증이 있네 뜯어 태워요 칼을 대지 않았지만 칼을 댄 것 이상으로 염증을 딱 뜯어서 에너지로 써버리니까 염증이 굉장히 빨리 사라지고 그리고 또 난생 처음으로 일주일, 20일, 한 달 얘가 훑우지 않고 재생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낫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먹는 것을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먹는 게 참 중요해요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이 피해야 할 음식을 한번 적어놓고 이런 건 가능하면 안 먹으면 좋아요 과략근육을 자꾸 이렇게 이완되게 하면서 복압을 증가시키면 안 좋겠죠? 이렇게 도와주는 음식들이 밀가루 음식입니다 면, 빵, 과자 밀가루 음식은 안 먹는 게 좋아요 위장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술, 술도 과략근육을 이완시키니까 특별히 붉은색 와인이 제일 심하다고 그래요 수준에서 그리고 담배, 또 초콜릿, 민트 이런 게 안 좋고 튀김 종류가 아주 안 좋아해요 또 고기 지방이 아주 해롭고 그다음에 버터, 마가린, 식용유, 크림 등 지방을 사용한 음식들 특별히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들 이런 거 먹으면 금세 그날 저녁에 느껴질 정도로 안 좋아요 박하, 파, 마늘, 양파, 계피, 페퍼먼트 뭔가 좀 향이 진하고 자극적인 거 점막이 다 망가졌으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자극적이고 이런 것들을 안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또 이 손상된 식도의 점막을 자극하는 식품은 먹지 않는 게 좋은데 커피, 녹차, 주로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들 견디기가 좀 어려워요 또 사이다, 콜라, 탄산음료 이게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이게 안 좋아요 고추, 후추, 마늘, 식초 자극성이 있는 것들 이런 조미료 안 먹는 게 좋고 그리고 주스 중에서도 신맛이 나는 과일 주스는 금방 자극이 옵니다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귤, 또 레몬 레몬 굉장히 강하죠 그냥 레몬 좋다고 맨날 한 잔씩 마시는데 이 식도염, 위염 있는 사람들한테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자극이 없는 많은 과일들은 괜찮아요 또 파인애플, 오렌지 파인애플은 그냥 단백질을 녹여주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주 차거나 아주 뜨겁거나 이런 것을 피하면 좋겠고 어떤 걸 먹으면 좋을까? 양배추가 위장점막, 모든 점막세포 굉장히 좋아요 식도 점막세포 염증에도 좋고요 브로콜리도 아주 좋아요 그러나 초장 찍어 먹으면 또 자극이 있겠죠? 그냥 삶은 거 그냥 먹으면 좋아요 또 감자, 쌈거나 찐 감자는 좋은데 생감자는 또 자극이 가요 점막이 다 헐어버렸기 때문에 튀긴 감자도 아주 안 좋아요 알로에는 아주 좋습니다 또 익힌 토마토는 좋은데 생토마토는 조금 자극이 가요 지금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장염이 있는 사람들한테요 마도 아주 좋죠 위장을 도포를 해줘요 끈적끈적한 뮤신이 쓰린 걸 아주 줄여줍니다 그리고 너무 막 쓰릴 때는 껌을 씹어서 침을 삼키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식도에 위산이 올라와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쓰린 건데 침은 약알칼리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침을 많이 삼키면 고강한 위산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몬드도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에 불만 끌려고 하지 마시고 증상만 제거하려고 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 병이 찾아오기까지 오늘 살펴보니까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게 있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들은 치료가 되고 나는 하나도 걸릴 게 없는데 왜 걸렸지? 그러면 저도 뭐 할 말이 없어요 분명히 원인이 있다니까요 그걸 고치는 것만큼 좋아져요 그래서 100세 넘도록 질병 없이 먹으면 잘 내려가고 소화도 잘 되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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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